다 같이 지키면 좋은거죠? 네! 사고 내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?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분들이 사고 안되게끔 도와주는 거라는 거 생각 꼭 해줬으면 좋겠고 선수들이 규칙을 잘 안 지키더래요 빨간색 신호든 노란색 신호든 통신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게 레드카드랑 이 옐로우 카드예요 왜 만든지 알겠죠? 심판이 여러분 책가방은 어딨어요? 저기요 선물하면요 선생님 안녕 안녕 진짜 아이디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아 이게 또 마을 학교이기도 하고 지역사람들이 같이 아이들을 키우는 진짜 참 모습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교장선생님도 하나 달고 감사합니다 이거 육지 가실 때 캐리어에 달고 여행 가실 때 가방에 가셔도 좋습니다 아우 아임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